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의의 여교육자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협회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장총 여교육자협의회의 초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예장 피어선 총회장 김희신 목사는 부족한 종이 큰일을 감당하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한국교회의 부응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한장총 여교육자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장총 유중현 대표회장은 한장총 여교육자협의회의에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면서 장로교단의 발전은 물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수고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취임식에는 한장총 관계자를 비롯해 국가조찬기도회 최의숭 회장과 바른미래당 이해운 전 대표, 전 농림부 장관 김영진 장로와 전 사회부총리 황우여 장로 등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